안녕하세요. 서초구 내곡동 포레스타 5단지 주민입니다. 항상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너무나 열심히 해주세요. 잘 해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임영산에 전에 누가 쓰레기를 버려서 제가 민원을 했더니 너무 잘 해주시고 울타리도 놔주시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끔 해주셔서 저는 그런 게 참 고맙습니다.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.